안녕하십니까 임성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많은 영상을 리뷰를 하거나 아니면 영상을 제작을 할 때 캐논이라는 카메라를 사용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장점이 되는 부분들을 많은 리뷰를 했고 캐논 유저분들에게 필요한 사용 설명서 등을 만들면서 캐논에게 상당히 우호적인 영상들을 많이 만들었었는데요. 우호적인 영상과는 다르게 정반대로 캐논 카메라를 상당히 펌화하는 그리고 악플을 타는 정도의 카메라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큰 희생양인 카메라 EOS R6라는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319만 9천원이라는 비싼 가격에 출시를 하였고요. 2천만 화소의 바디 흔들림 보정 기능이 들어간 R5의 동생격인 동영상 위즈의 카메라인 2천만 화소 풀프레임 카메라인데요. 강남 캐논 플렉스에 가서 줄을 서서 당일 선착순으로 319만 9천원이라는 가격으로 제가 직접 소비자 가격으로 구매를 한 카메라이고요. R6를 왜 구매를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R6를 왜 하루 만에 판매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영상이고요. 오늘 영상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득이하게 단점 리뷰이기 때문에 모든 장점 리뷰는 제외하고 단점만 리뷰를 한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2천만 화소라는 화소를 가지고요. 바디내 흔들림 보정 기능을 달고 나온 카메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림 보정 기능이 바디에 있어 모든 렌즈를 사용하여도 혹은 2종 교배를 사용하여도 바디내 흔들림 보정을 사용할 수가 있기에 상당히 큰 매력으로 작동을 하여 R5와 R6 바디의 첫 번째 인바디 스테비라이저라는 기능에 매료가 돼서 일단은 제가 구매를 한 이유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 짐벌을 올리기에 상당히 가벼운 무게 그리고 캐논 때깔만의 예쁜 색감에 매료되어서 이 카메라를 구매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는 제가 지금 촬영하는 OBS를 통해서 캡쳐보드를 받아서 EOS R6의 듀얼 픽셀 그러니까 얼굴 인식이 훨씬 더 정교한 포커스를 위해서 구매를 한 이유가 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짐벌로 가볍게 가지고 다니기 위해서 제가 R6를 따로 EOS R5를 구매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R6를 구매를 하였는데 제가 R6를 받아서 당일 그리고 이튿날 사용을 하고 그리고 R6 카메라로 라이브를 하고 나서 제가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요. 가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9만 9천원이라는 가격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풀프레임 그리고 미러리스 다른 타사 카메라와 비교해도 절대 싼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이라면 어떤 미러리스 카메라든 어느 정도는 소비자가 원하는 모든 카메라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소니의 A7M3 같은 경우에는 화소가 2,400만 화소 OK 영상 지원하고요. 그리고 인바디 스테블라이저가 들어가 있는 카메라가 중고가 150,000,000원 그리고 새거가 190,000원 정도에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EOS R6를 동일한 기종으로 비교를 하였을 때 결코 319만 9천원이라는 가격이 싸지 않기 때문에 EOS R6가 이 가격이면 조금 비싸다. 그리고 이 카메라가 초기 바디인지라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언제든 폭락할 가격을 언제든 갖고 있다. 왜냐하면 화소가 2,000만 화소 그리고 사진 위주가 아닌 영상 위주인 카메라인데 비싼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카메라의 빌드 퀄리티입니다. 쉽게 말하면 캐논 카메라로 비교를 하자면 300만원대의 카메라는 5D Mark IV라는 EOS 디지털 DSLR 카메라가 있고요. EOS R이라는 카메라는 200만원대에 구매를 할 수가 있으니까 화소가 3,000만 화소 5D Mark IV 카메라 EOS R 카메라에 화소가 밀리는 것과 그리고 만져보시면 EOS R6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조작도가 떨어집니다. 일단은 EOS RP와 같이 이런 식으로 다이얼을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할 수 있다는 단점과 만지는 부분 쪽이 상당히 EOS R5나 EOS R에 비해서도 상당히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EOS R6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멀티 컨트롤러 바가 있는데 사실상 멀티 컨트롤러 바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하면 엄지손가락에 무리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한 이 정도쯤에 만들어줬으면 상당히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쪽으로 있다는 건 사용하시는 유저분들 혹은 앞으로 구매를 하시기 위해서 멀티 컨트롤러 바가 중요하신 분들이라면 캐논 플렉스나 아니면 EOS R 카메라를 판매를 하는 곳에서 멀티 컨트롤러를 꼭 한번 움직여 보시고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휠 다이얼이 들어가 있는데요. 휠 다이얼 같은 경우에는 소니 A7 MC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휠 다이얼도 되고요. 그리고 좌우 상하 버튼을 움직일 수 있는 거에 반면 EOS R5나 제가 지금 리뷰하는 EOS R6 같은 경우에는 휠 다이얼만 사용할 수 있을 뿐 이쪽 상하, 좌우 버튼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이런 단점 때문에 저는 빌드 퀄리티가 조금은 300만 원대의 카메라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BIS 그러니까 인바디 스테블라이저 저는 이 카메라에 인바디 스테블라이저를 상당히 기대를 했고 그리고 인바디 스테블라이저 때문에 EOS R5와 R6를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요. 약간 판단 미스를 한 게 있습니다. EOS R5나 R6에 짐벌을 올려서 사용할 때에는 인바디 스테블라이저가 굳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위주로 사용하는 EOS R5 같은 경우에는 인바디 스테블라이저가 있으면 화소가 훨씬 더 높은 카메라 그러니까 화소가 4천만 원대의 카메라니까 EOS R5는 인바디 스테블라이저가 필요할지 몰라도 EOS R6 같은 경우에는 인바디 스테블라이저가 필요가 없더라고요. 사진을 찍는 카메라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인바디 스테블라이저가 짐벌 그러니까 이런 짐벌에는 짐벌을 올렸을 때에는 인바디 스테블라이저가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EOS R6의 전체적인 큰 단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EOS R5, EOS R, EOS R6, EOS RP 같은 경우에는 RF 마운트 렌즈를 사용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EOS RF 마운트라고 하면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ROE, 알만두, R2470, R70-200, 1535, 2870 하나같이 상당히 무겁고 그리고 짐벌에 올리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과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컴팩트하게 바디를 EOS R6를 산다고 하여도 상당히 무거운 렌즈들만 있기에 짐벌을 운영할 때 조금은 버거운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만약에 짐벌을 올리는 영상을 많이 촬영하시는 유저라면 소니 카메라 6400, 6600, 혹은 A7M3, 앞으로 출시한 A7S3가 E4GM이라든지 아니면 28mm F2, 20mm.8 같은 작고 가벼운 광각의 단렌즈들이 여럿 있는 소니가 오히려 짐벌을 운영할 때에는 조금은 더 편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 면에서 비추어 봤을 때 R6라는 카메라가 짐벌을 올려서 운영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시기상초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임성재TV 라이브 영상을 하면서 R6 영상을 하면서 느꼈던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번 사용하고 팔았기 때문에 100%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의 예를 말씀을 드리면 EOS R 같은 경우 그리고 EOS R6 같은 경우 제가 이런 식으로 캡쳐보드를 연결을 해서 카메라에 영상을 지금 따고 있는데요. EOS R 같은 경우에는 영상에 캡쳐보드를 따고 2시간, 3시간 영상을 촬영을 하여도 배터리가 바로 달거나 빨리 소모한 적이 없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제가 촬영하는 이 영상도 EOS R 카메라로 영상을 만들고 있는 영상인데요. EOS R6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방송하기 준비하기 한 20분 그리고 생방송을 하면서 1시간 정도 그러니까 넉넉 잡고 1시간 반 정도를 녹화도 아닌 그냥 대기 모드 상태에서 영상을 두었는데 발열 그리고 배터리가 100% 완충 상태에서 시작한 배터리가 1시간 반 만에 바로 광탈하는 것을 보고 EOS R은 안 그랬는데 EOS R6는 내 것이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판매를 결정하기에 가장 큰 결심을 한 이유가 바로 배터리의 효율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EOS R 카메라의 배터리 LP6M보다 EOS R5 그리고 EOS R6 카메라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가 훨씬 더 고암페아인 배터리인데도 불구하고 1시간 반 정도의 제가 라이브를 촬영을 하면서 그 영상을 못 퍼쳤다는 것은 저에게는 그닥 필요가 없는 카메라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가격 자체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 2020년의 카메라 시장에선 상당히 춘추전국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메라를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넓고요. 카메라도 중고로 구매를 하시겠다 하시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카메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EOS R5 그리고 EOS R6 카메라가 지금 초창기에 상당히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자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EOS R5 그리고 EOS R6가 지금은 없어서 못 구하지만 나중에 그 카메라가 풀리고 언제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 카메라가 있다면 만약에 저 같은 업자라면 굳이 손님들에게 그리고 고객들에게 EOS R5나 EOS R6를 원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캐논의 마케팅 그리고 판매 형식에 빗대어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업자들이 결코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 방법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 하나 예를 들면 말씀드리면 EOS R 같은 경우에는 제가 캐논과 협업을 하여서 광고 영상을 찍었고 그런 메커니즘을 모를 때 정말 많은 유저분들에게 선전을 하고 그리고 EOS R 카메라를 정말 제가 구매를 하면서 정말 많이 사용을 하고 정말 수백 대의 카메라를 제가 소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EOS R 메커니즘은 제가 정말 국내에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유저 그리고 업자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EOS R5, R6도 메커니즘 적으로도 제가 정말 많이 알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캐논에서 판매를 어렵게 그리고 자기네들만 이런 식으로 정말 소규명으로 판매를 한다 그러면 저라면 정말 많은 유저분들에게 이렇게 캐논 R5, R6를 권해드리면서 카메라를 팔고 싶은 마음이 정말 없습니다. 캐논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한번 곱씹으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EOS R6를 제가 하루만에 판매한 이유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앞으로의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